안녕하세요. 어디에 계신 누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경기도 이천에서 사는 구룡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2월달에 제가 받았어요. 해수라 세면은 저는 5년이지만 3년차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어요. 시내길을 간지 그렇게 4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은 북한이에요. 제가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세토민으로서. 아 선생님의 고향이에요. 네 고향이가 북한이에요. 북한 홍남왕 쪽에 함경남도 함흥. 국제 용화노동이 뭐든가 국제시장에서 나올 때 홍남왕으로 사람들 태워서 그렇게 부산 쪽으로 왔지 않았어요.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저희 집이 그 옆에 있어요. 네 홍남왕이라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2007년도에? 네 한국에는 2007년도에. 신을 받으신 거는 한국 와서? 한국 와서 받았죠. 저는 한국 와서 받았죠. 한국 와서. 저는 여기 신꽃이라고는 좀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이런 기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접하게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그렇게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숭배를 할 수가 없는가 하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 3대 체제가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태양의 신이라고 국원들이 신이에요. 무속을 절대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기독교도 알고. 불교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이게 한국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걸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상 자체가. 하나의 사상이 그저 주체의 사상으로만 살지.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와서 눈물 떠가지고. 세상에. 김씨 3부자가 종교네요. 그렇죠. 다른 걸 이렇게 성기고 믿으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몰래몰래 전보고 이런 건 있어요? 몰래몰래라는 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집에서 그냥 사람이 오면은. 조용히.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니 물어보면은.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해야 돼. 나 이거 오늘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어 됐다. 뭐 이렇게. 오늘은 길을 조심해라. 됐다 빨리 가 빨리 가. 조심해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만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한국에 와서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북에는. 아니 그럼 무당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무당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당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점쟁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투가 있지. 그렇게 용어로 부르지. 무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가면은. 만약에 전보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끌려봐요? 깜빵에 가야 됩니다. 깜빵. 네. 잡혀가야 됩니다. 그거는. 왜? 남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김일성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잡혀둘 수 있다. 그 고역을 치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가 이것을. 행위를 안 하겠다는 소약을 쓰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보다가. 사람이란 게 신이 들어오고.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잡혔다 하면은. 첫 번에는 한 1년짜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번 다시 세 번 이렇게 하면은. 큰 병화를 살아야 돼요. 사상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딱지를 않는 거예요. 사상투쟁 무대에 올라서서. 교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여기 남한 오셔가지고 한국 와서. 신 받게 되신 거는. 신병 이런 걸 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신을 받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가 하면.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셋째 언니가 굶어 죽었어요. 북한에서. 97년 98년도에. 그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이게 정치를 할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김일성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갔는데. 김정일이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배급이라고 주거든요. 내가 이런 것만큼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 막 굶주려서 죽고. 얼어 죽고. 막 뗄나무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있었어요. 그때 시대에 300만 명 죽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그때 그 시기를 헤매서. 제가 탈구하면서. 그때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속지 말해서. 제가 언니 들어가면 못 봤는데. 2007년도에 딱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우연중에 이렇게 무속인 하시는. 그 집으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되게 좀 슬펐다 할까. 거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옛날에 북한에서 보던 거기가 있으니까. 한번 저 집에 가봐야 되겠다. 딱 가봤는데. 이렇게 종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 형제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네. 이런 거야. 그래서 저. 그러고 하시네. 네. 그래서 저 언니가. 아니. 죽은 사람이 있냐. 저 언니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었고요. 막 앉아서 떠들어 댄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너 풀어야 된다. 너 그때 상체도 들어왔으니까. 풀어야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아 그래요? 돈이 얼마예요? 그때 그러니까 150만 원 부르시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그 돈이 안 아까웠어요. 저희 정착금이 2천만 원 넘었거든요. 2천만 원 넘었는데서. 거기 임대보증금이 이렇게 찌고 나와가지고. 정착금이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안 아까웠어요. 교우시만 원. 그러니까 언니꺼 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망해보금 대기가. 어. 또 있거든요. 거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소빈 집에 가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좋으니까. 뭘 해라 하면 그 돈이 안 아까웠어요. 구슬하는 돈은. 어. 구슬하는 돈은 안 아까웠어요. 그래서 성부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저는 하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성부를 보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뭐. 선생님들이 뭐. 공수를 줄 때. 너 잘될 거야. 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잘될 것 같고. 잘될 것 같은 기분. 그 다음에. 뭐. 조상님들 뽑잖아요. 너 뭐. 형부가 들어와서 너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이. 그게 대천한 거예요.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도 안 와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게 몇 번 구슬하고 나서. 사람 인생이 꾸덕이 시작하더라고요. 나보고 가면은. 너 무당이 팔자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단어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이 길 간다는 사람이.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잘못 만나고 해가지고. 인생이.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제가. 어. 가게를 했는데. 완전히 인생이 조진 거라서. 그 잘못 만난 사람이 무당은 아니고. 일반 사람. 일반인 사람이었죠. 조언을 안 해줬어요.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요. 조언을 안 해줬죠. 저희 주변에 그때 방식을 봤을 때는. 북한에서 금방 왔지. 세상을 좀 모르잖아요. 그냥 오기 하나다. 그냥 오기 하나고. 사기당하셨구나. 그래. 사기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생 완전히 까꿀해 돼가지고. 돈도 빚지고. 완전히 간제까지 걸리고. 인생이 밑바닥까지 갔어요. 제가. 3년 어간에. 그리고 2010년도까지. 2007년도 완전히. 2010년도 완전히 하락이 된 거예요. 제가. 완전히 밑바닥이 돼가지고. 아. 이건 아니겠다. 제가 다른 데 있다가. 여기를 완전히. 2011년도 초반에 왔거든요. 저녁월달에. 아. 진짜 이불 한치 들고 왔어요. 이불은 왜 쥐고 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게 왔는데. 그때. 내가. 아. 그때까지는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해고. 장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다. 왜. 하면은. 저 북한에. 딸이가 있으니까. 돈 보내줘야 되잖아. 우리 남한 여기 왔다 하지만. 북한에 형지들 있잖아. 그러니까. 해서 돈을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착스럽게 벌었는데. 2014년도에. 생각지않은.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할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해 버렸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꿈에서. 계속 방울붙이 들고. 막 흔드는 거라. 사람을.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딱. 하는 집에 가봤 거야. 저거고 하는 게. 뭐. 나보고 신 찾단 말은. 처음에는 안 했어. 어. 그분이. 근데. 그분이 뭐. 너 사업을 뭐. 하면 어떻게 되고. 구술하라고. 아. 구술하는데. 저. 그거 말고요. 저. 신감물이에요. 내가 집방 물어봤어요. 전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을 받아야 된다고. 몇 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저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내 느낌에. 저희 언니가. 이제. 북한에서. 이것을 해왔어요. 무담을 하세요. 보살님이시거든요. 저 언니가. 친언니가. 아. 친언니가. 북에서요. 네. 북에서요. 그래서 하여가지고. 아. 내 느낌으로 그냥. 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느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선생님들께. 석대를 하려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물상을 갔어요. 만물상. 모르는 만물상에 가서. 여기서 선생님들. 제일 잘하는 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만물상에서 물어보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일체 거기서. 그때. 다른 데서 내가 일할 때. 거기서만 딱. 점을 몇 번 보고. 여기 와서 절대로 점을 한 거 안 봤어요. 진짜. 그냥. 일만 열심히 했거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가. 오늘 어느 집으로 가시라. 어.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을 갔는데. 새 집을 갔는데. 다 문이 잠겨져 가지고. 난 이 길 안 가는 것 보다. 해가지고. 만물상에 가는 게. 그 집을 갔는데. 그 집도 문이 잠겨져 있는 거야. 아우. 나는 아닌 거 봐. 나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딱 나오는데. 그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아우. 난 이렇게 정보를 저기서. 속여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보면. 법당이에요. 법당에 단들한테.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 막.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분이. 너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소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돈은 없습니다. 현재는. 돈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 분이. 갈았다 하고. 돈 맞출 때까지. 제가. 한 달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리고. 한 달이나 시간을 받아가지고. 그걸 봤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돼서. 이 길을 간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왔었는데. 후회는 없어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그러는지. 내 소름에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내 숙명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 길을 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